이번 선시는 일본의 선승 잇규 소준의 에로틱 선시 음방에서입니다. 미인과의 정사 속에 액이 넘치나니 누자노선이 누 위에서 신음하네 그대 안고 빨고 핥는 이 흠취여 화탕지옥인들 롯돌이 무간지옥인들 롯돌이 원제는 제 음방입니다. 미인 운우 애하심 누자노선 루상음 아유포지 잔문흥 경무화취 사신심 여기서 애하는 여성의 음부에서 흐르는 분비물을 말하고 누자노선은 사창가에서 노는 늙은 선승을 말합니다. 잔문은 애무하다 화취는 화탕지옥 끓는 솥에 삼기는 고통을 받는 지옥을 말하죠. 아 이보다 더 위대한 경전이 어디 있으리 이보다 더 당당한 말씀이 어디 있으리 단지 음탕한 구절이라고 비난하지 마라 여마미소의 소식보다 더 깊은 소식이 여기 있나니 잇규 그가 아니면 누가 감히 이런 구절을 쓸 수 있단 말인가 미인과의 정사 속에 액이 넘치나니 누자노선이 누 위에서 신음하네 그대에 안고 빨고 핥는 이 흥취여 확탕지옥인들 엇더리 무간지옥인들 엇더리 엇규 소준의 헤로틱 선시 음방에서 였습니다.